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평이 드디어 공개가 됐고요. 6평 이후로 6평 점수로 보건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뭘까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학생을 구별해서 오늘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는 중화반기 커리큘럼이에요. 말로는 문제풀이의 시기가 도래됐죠. 이번 6평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아, 시행착오가 있어, 문제가 체감 난다가 높았어 다 왜 그런 겁니까? 수학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과서적인 어떤 개념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정말 내가 모르는 건 없어. 근데 체감 난다고 어렵고 틀렸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정말 어떻게, 수능 문제나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수능 문제를요. 실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실전에서도 정말 잘 풀 수 있는 거. 누구예요? 그게 승진이에요. 여러분, 정말 실전에서 문제 잘 푸는 게 뭔지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메인코리가 일단 문제풀이의 시작은 언제나 당연히 평가한 기출이잖아요. 평가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근데 기출은 매년 쌓여. 쌓이고 쌓여 쌓여. 지금 뭐야? 너무 많아. 여러분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그런 심정이. 알죠? 선생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뭐야? 진토베기코로 구정해서 이번 6평을 통해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 문제는 꼭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기출을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기출이 또 똑같이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가 아니잖아. 평가한이 어떻게 문제를 굳은 출제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매뉴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그 행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을 풀 때 그 행동력을 배울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요. 이만큼 하고요. 이만큼 하고 크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적당하게 선별했어요. 딱 진토베기코에 해당되는 기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행동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다 딱 계획 잡아서 하겠죠. 그런데 또 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의가 아닌 친구들. 선생님 같은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획표를 또 올려놨으니까 한 달 계획표. 30일 계획표. 세 과목 30일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획표까지 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문풀의 시작은 당연히 진토베기코로 일단 기출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그걸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낯섬에 대한 어떤 훈련이 덜 되기 때문에 그 낯섬에 대한 이 사전코드. 네. 선생님이 올해는 사전코드가 시즌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왜? 문풀량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선생님이 기출코드 선생님의 진수잖아요. 기코는 진리. 부끄러운데 기코만큼 가장 많이 나간 책이 작년에 사코입니다. 사전코드가 정말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한.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니까. 그래서 사전코드가 올해는 또 시즌별로 나눠져서 정확하게 단원별 시즌은 인문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또베기코랑 같이 병화하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즌1 때는 이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기출은 예를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또 기출코드 본교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평가원 출처를 다 기록해서 또 공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다 목록 작성에서 공지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주셔서 같이 풀면 하면서 기코 공부하는 거 기출문제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거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즌2, 시즌3는 이제 실전이야. 말 그대로 실전이고요. 시즌2는 이제 하프목의 사형태로서 4점짜리 입문인 9번, 10번부터 15번, 20번, 21번까지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즌3는 이제 정말 우리가 실전에서도 문제 풀 때 딱 22번 제거하고 일단 1번부터 21번을 먼저 풀잖아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이 아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실전적으로 아주 양질의 문제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낯섬에 대한 훈련을 하면 된다.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파이널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들어가면 그것도 미루지 마시고 파이널은 뭐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는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들 선생님이 다 뭐야? 안내합니다. 안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22번에 해당되는 당연히 연습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원점수를 22번을 무조건 버린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전 해당되는 22번의 역할하는 문제들을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어사코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커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지 나는 선생님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선생님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선생님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핫하죠. 2번 6평에서 아 계산 능력. 아 나 계산 능력. 사실 이 계산 능력 자체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무식한 계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당연히 해야죠. 수학인도 어떻게 계산 안 합니까?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다만 그 계산을 복잡하게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복잡한 계산을 감당해내는 거 아닙니까? 감당해도 풀리니까 물론 그게 체위의 수단이라면 괜찮을 텐데 체위가 아닐 때 그걸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수능 수학을 또 되게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 이제 안 했다가 다시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열을 하고 싶다. 예열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올해 선생님이 이제 딱 현 트렌드에 맞는 상황을 보고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센의 수능 버전이죠. 센이 유형별로 문제를 우리가 훈련하기에 그런 기본 훈련하기에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수능서가 아니라서 수능 버전에 대한 센 책으로 여러분들이 유형 코드를 가지고 문풀량에 대한 기본기된 훈련을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문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문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오랜만에 돼서 감을 잃었다. 그래서 감을 살리기 위한 어떤 개선을 해야 한다. 유형 코드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어쨌거나 지금 현 트렌드가 고유 수학적인 어떤 연계 그게 좀 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올해 또 선생님이 상하 코드 안내 드렸는데 이 상하 코드에서 상하 코드의 양이 양적으로는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꼭 선별해서 또 공지를 합니다. 상하 코드 중에서 꼭 이 번 이 강의 딱 그치? 여러분들이 10강 10강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선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유 수학이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정말 이제 지금 이제 막 이제 아 이제 좀 뭔가 그죠? 사회적인 이슈화 되는 것들은 이제 정리가 점점 되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다시 수험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상위권 반수생이 참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비록 상위권 반수생이고 난 이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 심지어는 그런데 공백기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 채우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채우기에 가장 좋은 게 결국 이제 진또백이코입니다. 진또백이코로 아 기출의 여름이 이런 거에서 상기하는 거죠. 상기하는 거 하면서 인문 엔저로스의 4점 코드 시즌 5 해가지고 같이 병행했을 때 적절한 기출에 대한 행동이옥을 배우면서도 낯섬에 대한 걸 같이 연습을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먼저 우선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신지 아마 상위권 반수생 중에서도 예를 해보니까 역시 나는 아직 안 까먹었어. 다른 친구들은 바로 시즌 2, 시즌 3 어사 코드로 가서 실존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파이널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위권 반수생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만하지 마시고 진또백이코에서의 행동이 무엇인가 수능에서의 문제를 풀이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풀게 되는 것인가 그거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 들어야죠.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알죠. 내부를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냥 이렇게 꾸민 풀이 말고 꾸며서 막 이렇게 그거 말고 정말 실전에서 정말 잘 푸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현재 시간 메타죠. 아 시간 때문에 선생님 제가 실력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시간 단축에 대한 어떤 이슈가 가장 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6평 끝나고 시험지 상담을 싹 돌리고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너는 왜 시간 단축이 됐어 너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 다그모 다한그모 초월그모 이거거든요. 아 선생님 다함스 그래프 특강 듣기를 너무 잘했네요. 걔 때문에 확실히 공통은 시간이 이제 나아졌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초월그모 때문에 초월함스 그래프 그릴 때 어우 남들이 막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상상이 되네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기존 강좌와는 다른 강좌잖아. 기존 강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안내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거든.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확실히 수능 문제를 풀 때 시간 단축에 도움되는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세팅하는 거랑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런 법들을 강의도 안 길어 강의도 길지 않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들어보고 나면 시야가 달라질 거야. 보는 눈이 달라져.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커져. 보는 눈이 시야가 커진다. 그래서 자신이 그게 좀 시간에 대한 어떤 내가 약한 모습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난 시험을 망하는 것 같다. 기분이 들면 이걸로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등급 자기 점수별 등급을 맞춰서 학습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84점 이상의 일단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요. 이제 결국 안전적인 1등급과 4점짜리 중킬러 킬러에 대한 문항을 어떻게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연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을 자주 봐야죠. 시험을 많이 보면 뭐가 좋습니까? 약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시험을 많이 보는 이유는 약점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틀려봐야지만 발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주 보고 약점 파악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중킬러 대비하기 위해서 4점 코드 좀 더 실전적인 시즌2, 시즌3 그죠? 시즌2와 시즌3가 아주 현 기조에 딱 맞는 아주 실전적인 문제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릴 거야. 많이 틀릴 거야. 많이 틀려도 좋으니까 틀리는 거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틀리는 거에 대한 어떤 보완을 좀 해나가셔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어사 코드 어사 코드도 여러분이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 1일 2제 1일 1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해 주면 확실히 성취감이 좋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제 읽고 아침에 한 문제 읽고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리면 정신때 밥 먹으면서 하고 밥 먹으면서 생산해보고 또 저녁때도 밥 먹으면서 상상해보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학유하기 30분 전에 학유하기 30분 전에 선생님 강의 들어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문제를 완료하고 그게 매일 쌓이고 나면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역시나 시험을 많이 봐야 되니까 가장 그런 여파의 행동이옥을 느껴보고 연습해보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식하게 계산하면 아플 것 같은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효율적인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게 구성된 문제들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올해 역시나 컬 모의고사 작년에도 선생님이 감동이었는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감동의 제국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필수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모의고사 선생님이 또 안내 드릴 겁니다. 안내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너무 너무 풀 게 없어요. 이래서 그러지 않을 거야. 넘쳐서 문제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커리를 따라주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2등급. 친구들. 턱걸이 1등급이나 간신의 1등급이나 찍어서 맞춰서 1등급이 됐거나 2등급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포인트는 시간 부족이에요. 결국. 시간 부족에 시간 부족이고 왜 시간이 부족합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를 뭐야? 그중에 한두 문제를 1등급으로는 다르게 푸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1번부터 10번을 얼마나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간단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방향에 대한 올바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그냥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를 앞문제에서 겪으니까 아예 뒷문제 22번 28, 29, 30번은 그냥 허해. 허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그 자리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문풀량을 늘리고요. 대신 시간 제곱 푸는 요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문제 풀 때마다 제발 시간을 기록하세요. 나 이 문제 풀 때 지금 이 문제 푸는데 10분 걸렸네. 그리고 두 번째 풀 때 또 시간을 기록해보세요.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시 더 늘지는 않았는지. 10분이 기껏해야 뭐야. 9분. 아 이 두 번째 푸는데도 시간의 변화가 없어. 그럼 그런 걸 기록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야. 문제점을 찾아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6평의 메타죠. 행동영역에 따른 계산능력 강화. 그냥 무지성 계산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계산을 효율적이 할까. 이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당연히 그거하기에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뭐야. 역시나 기출이에요. 기출을 통해서 이미 복잡한 계산을 지향했던 과거의 기출들. 그런 기출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잡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떨 때 내가 멈춰서 효율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아직은 자기께 안 된 거야. 아마 들은 풍을 입고 알긴 알 건데 자기 것으로 체화가 덜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걸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진또브위콜을 중시해라. 행동력 익히는 걸 다시 한 번 내 것으로 맞는 그 체득을 해야 한다. 그러게 가장 적절한 선별된 거니까 요구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문제품련 시즌1 시즌1 입문엔제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9번, 10번 11, 12번 어떻게 빨리 푸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걔에 대한 걸 반드시 병행을 하면 좋겠고 그게 되고 났을 때 실전엔제인 시즌2와 시즌2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파이널 역시나 모의고사는 같은 방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무필이랑 하반기에 늘려가면 된다.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입니다. 4등급 초반에 3등급 친구들 그냥 사실은 이 친구들은 기출학습도 사실은 온전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있고 또 문품량이 워낙에 많지 않다 보니까 계산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풀이 하게 되는 거예요. 12분까지 오는데도 10번에서도 오래 걸리고 12분은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후 다 객관식 19번에서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정말 구혈평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야 아직 6월 7월 8월 3개월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 낯선 문제에 대한 분석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딴 거 이렇게 막 남들은 뭐 이 선생님 벌써 시즌3 한다는데요. 그런 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한테 처한 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게 결국은 뭐다? 당연히 진도베기코입니다. 그러니까 진도베기코 사실은 기출은 다 하면 좋아. 다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선별된 진도베기코 기출을 집중해서 정리하는 거 적어도 이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시간을 굳이 낭비할 필요 없다. 딱 선생님이 그걸 다 선별해놨으니까 걔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리하고요. 입문은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2등급하고의 차이라면 이 진도베기코의 좀 더 비중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유로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역시나 같은 내용이겠죠. 같이 시즌2, 시즌3를 통해서 실전 그냥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 친구들은 처음에 작심삼일이요. 처음에는 막 그냥 부풍금을 안고 막 이러는데 금세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래서 선생님 뭐야 반드시 이 학습계획표 가지고 지키려고 하시네. 이 가이드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 스스로 그게 잘 안되는 친구들이거든요. 31 프로젝트 해당되는 걸 선생님이 수강생을 위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그거대로만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야 아유 어떡하니 60점 미만 그치 어여쁜 우리 공부를 뭐 하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그동안 해놓은 건 별로 없고 아니 심지어는 했는데 점수는 계속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의 기출에 대한 정리가 덜 되어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출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심지어는 개념에도 빵꾸 틀린 게 많은 거야. 그런 거고 사전 문화는 아예 손대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있을 거야. 동일한 점수인데 그래도 나는 개념을 모르는 거 없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정말 개념도 많이 비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방향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개념은 그래도 끝냈다 이거죠. 내가 선생님 아니 현재 수능 메타는 교과서 개념 말고는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그냥 틀릴 뿐. 그냥 많이 틀릴 뿐. 이거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봤던 개념을 한 번은 복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복습을 해주면서 진도 배기고를 기출 집중하는 거죠. 복습과 진도 배기고를 기출하는 걸 병행하시라는 거죠. 그거 하시고 그게 되면서 진도 배기고를 하면서 결국은 대면 4종 코드 병행하고 더불어서 수능 특강에 대한 그런 문풀량을 좀 늘려보셔야 돼요. 그런 약간 계산 훈련도 들어가면서 하는 수능 특강은 어쨌건 올해 연계 효과가 굉장히 또 비중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앞선 앞에 등급 애들은 이미 다 뗐어 벌써. 그러니까 이거 안 뗀 친구들이 분명히 이 점수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능 특강 하면서 진도 배기고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될 것 같아. 차이가 있다면 개념을 좀 복습을 해달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개념을 제대로 안 가한 적도 없어. 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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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행복한 거죠. 그냥 이런 친구들.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면 안 행복해지거든. 그죠?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학습할 때 또 개념이 또 너무 많고 쓸데없는 개념이 너무 많고 이상한 교과서 없는 것들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실전 코드에 보면 딱 파트에 그 탑픽 파트 말고요. 그러니까 탑픽으로 어떤 실전 팁들을 정리해 주는 파트 말고 그 내용 영역과 행동력 파트가 있어. 교재에. 매 단원마다 중단원마다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일단 수강해도 돼요. 왜? 거기에 다 있어. 수능에 필요한 개념은 거기에 다 있다니까. 그것만 알아도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수강해 주시고 그 파트를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진도백이크로 역시나 기출을 통해서 이제 문풀이란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겠죠. 이거를 이제 병행을 하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문풀량을 좀 늘려가면서 역시나 EBS 수능 특강은 당연히 푸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 점대별로 6평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안내를 좀 드려봤고요. 중에 제발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뭔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고민하는 데만 또 한 달이 걸리고 그죠?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라인 나우! 당장 실행하시면 돼.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딱 골라내서 빠르게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하루도 아껴고 내분 내 초까지 아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아직 늦지 않았고요. 남은 시간에 충분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다면 분명히 수능 때는 여러분 웃을 수 있거든. 잊지 마시고 매진해서 강의에서 오늘은 안내하는 건 여기까지고 강의에서 선생님이 또 밝게 밝게 여러분 또 안내 드릴 테니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퀘스트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다음 퀘스트 또 만나요.